이게 이제 돈 부담이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한 언론을 보니까 이자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1조 원을 이제 선고가 되는 순간부터 하루 이자가 1조 9천억 정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보니까 이심결과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바로 확정되는 날부터 계산이 되는 모양입니다. 최태훈 회장은 돈을 다 지불할 때까지 하루에 1억 9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안게 되고 여기 이제 세 분이 다 부장판사네요. 고등법원에는. 김시철 김옥권 이동연 부장판사 세 사람이 다 여러분 동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연배가 대개 50대 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가사 2부의 세 사람이 그리고 판결문은 주로 이제 김시철 재판장이 썼겠죠. 최태훈 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 분할 건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이제 판결문 보면 되게 지은 이자를 명시하지 않습니까 위자료 17억 가운데서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비 5%를 지불하고 그 다음 날부터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은 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17억에 대해서. 나머지 위자료 3억 원 중 1억 원과 2억 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은 이자가 적용됐다. 소송 판결문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은 이자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습니까 기간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5월 30일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은 손해금만 1억 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400만 원의 지은 손해금이 발생하고 하루에 약 66만 원의 채무가 불어나게 되어 있다. 재판부는 1조 4천억에 육방하는 재산 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리 5%의 지은 이자율을 붙였다. 연 694,085만 원 하루에 1억 8,900여만 원의 지은 손해금을 따는 셈이다. 이 보시니까 최장 측은 20인 지대만 하더라도 47억 3천만 원을 썼고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 비용의 70%를 최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 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은 이자가 별도로 붙게 된다. 전부가 다 돈이네요. 여러분 보시니까 참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판단을 잘하는 것 그리고 정도를 걷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새기게 되고 세상이 혼탁하긴 하지만 지금 세상에도 이렇게 소신 있게 강단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놀랍네요. 이제cipital이 되돌아주셔도 되겠지요. 다음 영상에서 뵈주시아 고정됐어요.